자, 여러분들 자발적 결사체라고 하는 건 항상 생각할 때 뭐라고요?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모든 비공식 조직 있잖아요. 비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은 전부 다 자발적 결사체에 포함돼요. 자발적 결사체에 포함됩니다. 자, 모든 비공식 조직은 자발적 결사체에. 그죠?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있죠. 회사 내,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때. 이 비공식 조직이라고 하는 거 안에 들어갈 때. 회사 내 등산 동호회. 대표적인 얘가. 회사 내 동호회 같은 거는 당연히 비공식 조직의 회사 내에서 만들어졌으니까 비공식 조직이잖아요. 근데 등산 동호회에 누가 막 강요합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하기 싫으면 탈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비공식 조직은 자발적 결사체에 포함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자발적 결사체가 모두 다 비공식 조직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시겠죠? 그 포함관계를 좀 잘 정리하시라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발적 결사체, 그 다음에 비공식 조직 이런 것들은 회사 내 동호회. 그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 포함된다? 이익사회에 포함된다. 이익사회라고 하는 거는 자, 결사체라고 했죠? 선택적. 의지에 의해서. 자, 결성되는 집단이 이익사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회사 내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을 역사적 어떤 의무를 갖고 태어난 거 절대 아시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비공식 조직이고요. 자, 그러면 자발적 결사체에 포함되고. 모든 자발적 결사체도 이익사회에 포함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경계에 해당하는 것들을 조금만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자발적 결사체면서 비공식 조직이 아닌 것들 있잖아요. 포함관계로 얘기한다면. 자발적 결사체면서 비공식 조직이 아닌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이익집단, 시민단체. 됐죠? 제가 자발적 결사체는 뭘 외워두시라고 했어요? 각종 침목단체들. 그렇죠? 자, 침목단체들. 그 다음에 이익집단, 시민단체 외워두시라고 했죠? 그러면 침목단체 중에서 공식 조직 내에서 만들어지는 건 열로 들어가는 거고요. 비공식 조직이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는 열로 빠질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왜? 자발적 결사체이기는 하지만 뭐니는 아니니까. 비공식 조직은 아닌 거니까. 그렇죠? 나름대로 이건 이해 들으면 뭐다? 공식 조직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이제. 자, 이익사회의 범주에는 들어가요. 선택적 의지로 되지만 자발적 결사체는 아닌 것들.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회사, 그 다음에 학교 그 자체 이런 것들은 있겠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조직이고? 공식 조직이고. 공식 조직이고. 되시나요? 이 포함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합시다. 자, 이해돼요? 이거?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합시다. 자, 다시 한번 이쪽으로. 자, 하나만 더 하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렇게 포함관계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는 뭐라고요? 공식 조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해서 자발적 결사체다. 자발적 결사체다. 자, 이렇게 한번 포함관계를 만들어봤어요. 자, 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이 둘의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여기는 뭘까요? 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 공자님. 뭐라고 그랬어요? 공자님. 뭐라고 그랬죠? 이익 집단하고 시민단체. 그죠? 나름대로의 공식 조직이면서 자, 자발적 결사체. 그래서 이익 집단과 시민단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해당하는 거 한번 볼까요? 자, 공식 조직에만 해당하고 자발적 결사체가 아닌 영역. 그러니까 여기를 A, B, C라고 한다면. 그러면 A의 영역에 해당하는 건 뭐겠습니까? A의 영역에 해당하는 건 공식 조직이지만 자발적 결사체는 아닌 것들. 그죠? 뭐예요? 회사. 학교 그 자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발적 결사체이지만 공식 조직은 아닌 것들이죠. 이해되죠? 공식 조직은 아닌 것들이에요.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비공식 조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공식 조직은 전부 다 자발적 결사체예요. 침묵단체들이니까. 됐죠? 자, 그러니까 비공식 조직입니다. 됐죠? 이거는 어디에서 만들어졌느냐를 가지고 분류를 한 게 아니라 집단의 성격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집단의 성격. 집단의 성격에 따른 구별입니다. 구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 내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여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거는 집단의 성격으로 얘기한 거지. 어디서 만들어졌다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일단 정리하시고요. 자, 괜찮으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잘 정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됐나요? 좋아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다시 한번. 모든 비공식 조직은 어디서 만들어진다? 공식 조직 내에서 만들어지는 자발적 결사체를 비공식 조직이라고 한다. 공식 조직 내에서 만들어지는 자발적 결사체를 뭐라고 한다? 비공식 조직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공식 조직은 다 뭐에 포함된다? 자발적 결사체, 침묵단체에 포함된다. 이게 되죠? 이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침묵단체. 자, 침묵단체라고 하는 거는 공식 조직일 수도 있고 비공식 조직일 수도 있다. 자발적 결사체의 대표적인 얘가 시민단체와 이익수단과 침묵단체인데 침묵단체는 비공식 조직일 수도 있고 공식 조직일 수도 있는 거고. 이익수단과 시민단체는 자, 자발적 결사체이지만 공식 조직이다. 자발적 결사체이자 공식 조직이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해되요? 그리고 비공식 조직이든 자발적 결사체든 전부다. 우리가 선천적으로, 운명적으로 가입이 결정되는 집단은 아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가입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다 어디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익사회 범주에 포함된다. 아시겠죠? 학교는 공식 조직이다. 하지만 자발적 결사체 아니다. 비공식 조직도 아니다. 회사 내 동호회. 뭐예요?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이고 자발적 결사체, 이익사회. 아시겠죠? 그렇게 시민단체 한번 해볼게요. 시민단체 뭐예요?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공식 조직. 아시겠죠? 그다음에 자발적 결사체. 비공식 조직은 아니고요. 됐죠? 이익사회에 들어간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포함관계에 관련돼서는 두 가지 그림으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두 개만 잘 정리해 두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응용문제나 그런 것들 다 맞추실 수 있으라고 보고요.